어땠었어요?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랬습니다. 그 다음 멤버들 엄청 그랬죠? 잠깐 신발 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! 신발 끈을 경험했어요. 나 왔어요? 네. 유아스에 넘어 주셨어요? 셔시아가 아 저러고 큰일 나요. 이렇게 넘어 진짜 처음이에요. 이렇게 해서 저 모르겠어요. 어 모르겠어요. 기분이 어때요? 제가 더 쉬운데 그랬어요. 아 저는 이렇게 단날이 멀쎄짝 나와도 넘어질진 않아서 근데 이미 안 넘어져서 너무 넘어져서 처음인데 여기가 승버스에서 저러고 있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. 네.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? 네! 저희도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죠. 오랜만에 또 여기 침에다니 고현스타 핫필드에 와가지고 네. 이렇게 공개 펜사인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다른 팬분들은 어땠어요? 또 저희가 이렇게 스타필드에서 공개 펜사인회를 꺼냈었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걸어와 주시고 이렇게 자막을 보입시켜 진짜